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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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새로운 게 낫다면서 어 맞아요 요즘에 편의점에 새로운 젤리가 나왔더라구요 새로운 젤리 아 바로 바로 어떤 제니어 톡톡 아 아 아 아 올 줄 리 아이 택 쩔 리한 톡톡 젤 톡톡벌 젤리 아 톡톡 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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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나 새로운 신사 아 아 아 아 톡톡 볼 젤리 여러분 이거는요 사과 사과맛이구요 복숭아입니다 요게 또 여러분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 근데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되게 좋아요 되게 복숭아 모양 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복숭아 모양 이거 짜자잔 보세요 사과 모양처럼 딱 되어있죠 그런데 중요한거는 열어보면 아니라는거 열어보면 그냥 색깔만 빨간색 분홍색의 지구젤리 모양의 볼젤리 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톡톡 볼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아빠가 그냥 먹을 수 있는건가 그러니까 그냥 오오 잠깐만 오오 안 뜯어져 안 뜯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안 되요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? 이거랑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ei 소리 들었지 소리 들었지 소리 들었죠 왜 이렇게 깨보는거에요 우와 소리가 소리 너무 좋다 응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빠 뒤로 터졌어요 아빠를 아 아빠 뒤로 터졌네 다행히 아프로 터졌어요 빨리 먹어보세요 잼 와 상큼한 과일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아빠 다시 한번 터뜨려 볼게요 아빠 뒤로 터졌어요 요거는 사과 볼젤리입니다 사과 볼젤리 앞으로 잘 터져야 되는데 한번 더 다시 한번 도전 됐다 아 앞으로 터졌어요 와 이 향이 사과 향이 너무 좋아요 와 내가 지금 한입 먹어봤거든 근데 이게 맛이 진짜 되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?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과젤리입니다 사과 모양의 자 볼 모양의 사과젤리 오우 벌써 먹고 있어 사랑이는 맛이 좋아요 와 사과 향이 너무 지네 와 어때어떻해 자 그럼 복숭아나라 아빠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복숭아 소리가 더 좋았어 응 으 아 아 그 사람 참 잘 터뜨리네 으 자 짝 열면요 아 복숭아 질이 는요 이렇게 아주 연한 핑크 4관을 빨간색 또 확실하게 색깔이 달라요 때다 반을 깨물어 보도록 할게요 사랑이 맛있다고 하는데 에어 또 한 번을 그래 으 아은애 풍아가 사다보다 헐 심는 해보니까 전 쨎 짬보 있어 막 흘리라 그래 흘리라 그래 짐 짐 그리고 4과 으 으 으 와 그걸 진짜 맛있는데 네 한 번 더 함 스터뜨려 이번엔 사랑이가 더 들어 볼게요 사과도 한번 터뜨려 아 이거 톡톡 볼젤리구나 사과를 잘 터뜨렸는데 아 이거 몸풀이 좀 해야 돼요 몸풀이 하하하하하하 짤비를 앙꼭하게 하는 진짜 맛있어 응 해볼게요 응 하아오 너무 소리가 잘나니 거사랑이 진짜 소리 잘나야 여러분 한 번 더 해봐 아니 그냥 이거는 틱톡젤리처럼 사랑을 치칵 물어야 돼 그냥 사랑 없이 음 얘 틱톡젤리처럼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잡고 물어야 돼 아 잡고 어 안가 잡고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 음 아 하나 둘 셋 아 아 우와 소리도 하하하하하하 이거 재밌다 우와 여러분 이게 뭐 틱톡젤리 톡톡젤리보다 이게 톡톡 볼젤리죠 요거 재밌다 이게 훨씬 소리도 좋고 너무 재밌어요 사과 먹어봐요 사랑아 사과 우와 사과 먹어봐요 살짝 그냥 냄새는 향이 너무 좋죠 사과 향이 너무 좋아요 응 그냥 사과 냄새 응 자 아까 복숭아도 맛있다고 했거든요 사랑이가 과연 맛있다 맛있죠 이거 진짜 깨무는 재미하고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냥 여러분 지구젤리가 아니여 이제는요 네 톡톡 볼젤리 이거 너무 소리가 적네 소리가 너무 같이 한번 물어볼까 동시에 요령이 생겼네 요령이 생겼어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 요 꽁다리를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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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살짝 잡고 끝을 잡고 같이 자 하나 둘 셋 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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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소리가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젤리 안 먹더라도 이거 터트리는 재미로 이거 살 거 같아 응 와 요걸 재밌다 궁금증이 유발이 되었어 궁금증 궁금증 여기가 저번에 수박잼이 빨대로 이렇게 빠 먹었잖아 안에 있는 잼 그럼 우리 이번에 한번 해볼까? 자 빨대를 아빠가 짧게 만들었어요 그때 너무 길어갖고 빨아먹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사랑이는 복숭아, 아빠랑 사과 저 이미 넣었고요 아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빠도 하나 둘 셋 그게 안 나와 이건? 에이 이건 안 돼 아니 이건 안 돼 그냥 반 깨물을게요 하나 둘 셋 음 와 여기 이런 데 보면 안 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재미요 딱 가운데인 게 아니라 옆에 끝 쪽에 있어갖고 이게 빨대를 잘 꽂아야 될 거 같아 그쵸? 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깨물어 먹는 재미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젤리를 먹는 것보다 깨물은 느낌 이거 소리 최고입니다 여러분 벌써 깨물은 게 네 개나 있어 젤리 다 깨물었어 젤리 다 깨물었어 젤리 먹지는 않고 깨물게 맞았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깨물어 볼까요?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 소리 좋고 소리 작가 맛도 작가 깨물게 작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틱톡젤리 톡톡젤리는 깨물으면 사방사방에 다 튀잖아 얘는 얘는 안 터진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 맞아요 안 터지면서 재미도 너무 좋고 소리도 좋고 맛도 좋고 안에 잼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막 톡톡젤리처럼 사방에 난리도 나지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요 사랑해 아빠가 새로운 톡톡 볼젤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깨무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 깨물어서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? 인사하는거야?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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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 아우 맛있네 끝 여러분 아직 끝났 게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